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그러면 n-queen's problem을 백트래킹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promising function을 우리가 고려하는 거죠. 원래 이제 state space 트리를 먼저 구성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아까 문제 설명하면서 상태 공간 트리 sst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퀸드스로 같은 칼럼이 있지 않고 같은 다이노글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로우는 처음에 놓을 때부터 이렇게 다르게 놓기로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체킹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료구조를 선택을 할 때 이 칼럼이라는 배열을 칼럼 i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이것이 i번째 로우에 로케이트된 칼럼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이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보드 ij 해가지고 이 어떤 좌표가 있으면 이 ij를 이렇게 표현해 2차원 배열을 표현해야 되는데 로우를 우리가 다르게 놓겠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칼럼 3 예를 들어서 칼럼 칼럼 칼럼이라는 1차원 배열이 예를 들어서 칼럼 1이면 1차원 배열이니까 칼럼을 이렇게 리스트로 배열로 표현해 봅시다. 뭐 1, 2, 3, 4라고 표현하면 이 인덱스 이게 이제 1로 시작한다고 봅시다. 1, 2, 3, 4니까 1 x 1 여기 2 x 2 여기 3 x 3 여기 4 x 4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변하면 됩니다. 만약에 칼럼이 칼럼 배열이 2, 4, 1, 3이면 여기서 1 x 2 여기죠? 2 x 4 여기죠? 3 x 1 여기고 4 x 3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솔루션으로 찾았던 2, 4, 1, 3은 이렇게 놓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칼럼이라는 1차원 배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칼럼 i가 i throw의 칼럼 번호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같은 칼럼에 놓여져 있는지는 쉽게 체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이제 칼럼 변수에 칼럼 1이 예를 들어서 칼럼 1의 값이 1인데 즉, 그러면 1 x 1이죠. 그죠? 그럼 이 칼럼 번호하고 같은 얘 칼럼 이제 2가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돼요? 2,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앞에 칼럼 앞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칼럼 3, 칼럼 4가 있는데 이 칼럼 4를 놓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이전의 칼럼 i 값하고 그 이후의 칼럼 k 값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미 확정된 칼럼 i 값에 대해서 우리가 칼럼 k 값이 같으면 이 k는 쓸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이어노글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다이어노글은 이렇게 보니까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이 문제인데 이제 놓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놓아서 오니까 이 뒤에 거는 고려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하고 이 방향만 고려하면 되는데 자, 이 방향에 있는 그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칼럼 6이 지금 현재 1, 2, 3, 4 잖아요. 그죠? 얘가 칼럼 3인데 얘가 1이죠. 그죠? 그럼 4 빼기 1 하면 칼럼 6에서 칼럼 4를 빼면 아, 칼럼 3이네. 칼럼 3을 빼면 4 빼기 1 하면 3이 되죠. 이게 뭐하고 같아요? 6 빼기 3 한 거하고 같죠? 3하고 4 빼기 1 하면 3. 그러면 대각선이래. 마찬가지로 얘는 칼럼 6이 1, 2, 3, 4 하고 얘는 칼럼 2가 8이죠. 그죠? 그럼 이제 4 빼기 8 한 게 4 빼기 8 한 게 4 빼기 8 한 게 마이너스 4인데 얘가 2 빼기 6 한 거고 절대치가 같다는 거죠. 2 빼기 6 한 거 마이너스 4.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 조건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려면 이제 요렇게 절대치를 이용하면 되죠. 그죠? 요거를 이제 모든 i 에 대해서 이전에 이미 확정된 모든 i 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보면 모든 다이너고를 다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칼럼 모든 이전 모든 i 에 대해서 칼럼 i 가 칼럼 k 하고 같은지 새로 놓으려고 하는 데가 k 면 혹은 요렇게 칼럼 i 에서 칼럼 k 뺏는 거 하고 i 마이너스 k 했는 거에 절대치가 같은지 요거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n퀸즈 프라블럼의 퀸즈는 파라미터로 i 를 받겠죠. 그죠? 그니까 제일 처음에 state space 가 s 가 이제 일때는 이 i 가 i 가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놓을 때가 i 가 1이죠. 두 번째 놓을 때가 i 가 2죠. 세 번째 놓을 때가 i 가 3이죠. 네 번째 놓을 때가 i 가 4죠. 이렇게 dfs 를 쭉쭉 해가지고 i 가 4가 되면 i 가 n이 되면 이제 candidate solution 까지 왔으니까 얘가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면 solution이 되고 아니면 이제 solution이 없는 거죠. backtrack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ermission function i는 이제 아직까지 permission function은 고려 안 하고 그냥 이제 permission function을 내가 구인했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i 가 n 이면 끝까지 온 거죠. i는 이래서 i 가 n 까지 온 거죠. 그죠? 그러면 cout 해서 column 1 부터 column n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solution이 그때 2 4 1 3 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요렇게 column i plus 1에다가 j를 놓고 j 호출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죠? 뭐냐면은 내가 column i를 처음에 이제 뭐로 호출해야 되겠습니까? 0으로 호출해야 되겠죠. 그죠? quins 0 이렇게 호출해야 되겠죠. quins 0 그러면 0가 만약에 프라미싱하면 quins 1로 호출해야 되나? 나중에 봅시다. 헷갈리네. 자 어쨌든 quins 1 1로 호출해야 되나? 그러면 1 plus 1 0으로 호출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어쨌든 0으로 호출해야지 1부터 n이죠. 그죠? 맞겠네. 자 그러면 이제 column i가 i plus 1에 j를 놓는다. 이 말이면 i가 0일 때 i가 처음에 스타팅 그 보테크노드에서 0이잖아요. 그죠? 0일 때 이제 column i plus 1 즉 column 1에다가 첫 번째 칸에다가 j를 놓아 보는 거예요. j는 1부터 n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j는 뭐 놓겠습니까? 1 놔보고 그 다음에 quins i plus 1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quins i plus 1은 뭡니까? 지금 현재 0이니까 이제 1이 넘어가니까 두 번째 column에다가 뭐를 놓을 거냐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냥 만약에 이 promising function이 무조건 return true 한다 그러면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하겠죠. 그죠? 근데 이 promising function이 만약에 저거 false를 return 해 주는 조건이 있다면 promising 하지 않다고 하고 return 해 주는 조건이 있다면 pruning이 가능해지겠죠. 가지치기가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promising i죠. 그죠? i 번째 노드가 우리가 어 만약에 i가 2면 2에 우리가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k는 이제 문제 1로 해주고 플래그를 true로 주고 만약에 모든 조건을 다 통과하면은 이제 플래그를 return 해 주면 되니까 바로 true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플래그를 이 조건을 통과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플래그가 false가 돼가지고 리턴이 되겠죠. false가 리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찾아낸 조건은 딱 두 가지에요. 그죠? 칼럼 i가 칼럼 i가 칼럼 k하고 같으냐 모든 k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k는 i보다 작을 때니까 기존에 추가했던 이 i 값보다 이 i 값보다 작은 모든 k에 대해서 즉 이미 칼럼 1 칼럼 2 해서 칼럼 3까지 했다고 치면 이제 칼럼 4가 왔을 때 이 i는 1 2 3에 대해서 모두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칼럼 i가 칼럼 k와 같으면 무슨 말입니까? 로우가 충돌 난다는 거죠. 그죠? 칼럼이 충돌 난다는 거죠. 같은 줄에 있다는 거죠. 혹 또는 칼럼 i- 칼럼 k의 abs 절대치가 i-k하고 같다. 아까 살펴봤죠? 대각선에 뭔가 충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칼럼에 충돌이 없고 대각선에 충돌이 없으면 들어온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보면 이미 그 엔킨즈 구현이 다 끝난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죠? 문제를 이해하고 프라미싱 펑션 만드는 게 어렵지 구조 자체는 한번 이해하고 나면 적용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 프라미싱 펑션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마다 문제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티 어넬리시스를 한번 해봅시다. 어 지금까지 우리가 컴플렉스티 어넬리시스는 소스코드 보면 금방 이해가 됐죠. 그죠? 그래서 얘도 한번 실횜해봅시다. 자 프라미싱을 하고 그 다음에 재교출을 하죠. 그죠? 자 여기서도 보면 프라미싱에서도 보면 파일만 돌려. 그죠? 음 조건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복잡해요.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자 프라미싱에 if 프라미싱 하면 재교출을 하니까 ti 플러스 1을 재교출하니까 우리가 이 tn은 tn-1 더하기 뭐 알파라고 합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재교출을 하니까 이 재교출을 몇 번 합니까? n 분만큼 하죠. 어 그래서 n 곱하기 tn-1 이 됩니다. 그죠? 요렇게 되면 어 이게 n의 n승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음 우리 master colm을 적용해도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벌써 n의 n승이 될 것 같다 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어 이 안에 들어가서 또 이것도 보니까 또 파일문이 더들어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자 upper bound를 우리가 그냥 low level 전체 트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에 s에서 sub-tree가 몇 개죠? n개죠. 그 다음에 또 각 노드의 sub-tree가 n개죠. 그러면 n 곱하기 n이 그 n이니까 n제곱이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n 더하기 n제곱 더하기 n3 더하기 n의 n승이니까 n-1분에 n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이 엄청 큰 트리가 됩니다. 그죠? 이 entire space state space tree는 상태 공간 트리 자체가 node의 개수가 n의 n승이에요. 엄청 크죠. 그죠? exponential 한 것 중에서도 최악의 exponential이죠. 그러면 만약에 N이 8이면 상태공간트리 SST의 노드 개선은 8-1분에 8이 9승-1이니까 N이 8만 돼도 8x8 8퀸즈 프로블럼만 해도 이미 1900만 노드를 방문해야 돼요. 그냥 일반 PC로는 전체 방문하면 하루 이틀 만에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게 상태공간트리 방문 다 안하죠 그죠?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이 프라미싱 노드를 우리가 만드는 어퍼바운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같은 같은 칼럼에는 안 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처음에 놓고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놓고 무조건 그 다음으로 가니까 이 한 개 놓으면은 요 나머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생각하면 처음에 한 개고 N이고 그 다음에 N제곱이 아니라 N 곱하기 N-1이 되죠 그죠? 한 개 뺐으니까 그래서 N 곱하기 N-1, N-2 해가지고 N 팩토리얼 N 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또 팩토리얼이지 그죠? 그리고 이제 N이 이거 8일 때를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10만 9,601개의 프라미싱 노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겠죠 그죠? 이게 1900만보다는 10만이니까 확 줄었죠 개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개라는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상태공간 트리를 탐색하면서 얘가 결국에는 프루닝을 하는데 정확하게 프루닝을 몇 개를 할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방문하는 노드수가 몇 개일까라는 거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티를 분석한다는거는 애널라이징 컴플렉스티 어널리시스는 너무 이론적으로 분석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나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증명 가능한 프루프를 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상태공간트리의 프루닝 자체는 문제의 상태에 따라서 프루닝하는 개수가 달라지고 프루닝 함수를 뭘 적용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실험을 해보고 비교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의 이피션시를 우리가 확정하게 이론적으로 빅오브 엔조급이다. 혹은 빅오브 엔삼승이다. 혹은 빅오브 이위 엔승이다. 이렇게 확정을 할 수가 없을 때 쓰는 기법이 뭐냐 하면 실제로 한번 다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 노드의 개수와 프라미싱한 노드, 방문한 노드의 개수를 카운팅해가지고 몇 개인지를 확인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몬테카를로가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도박, 즉 랜덤한 도박의 기본이 랜덤이죠. 홀이냐 짝이냐 업이냐 다운이냐 그래서 이런 디터미니스틱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거는 다 디터미니스틱이에요. 빅오브 엔, 빅오브 엔조급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복잡도가 나오는 이 결정적인 알고리즘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얘는 프라버빌리스틱한 알고리즘이에요. 확률적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랜덤아이지드 알고리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적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이 알고리즘이 몇 번 도는지 어떤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아까 사진 봤던 로어바운드 얼마보다는 빠르다 혹은 어퍼바운드 얼마보다는 느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어바운드와 어퍼바운드를 제시하는 걸로 이제 알고리즘을 증명해 주면 되고 아니면 몬테카롤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 랜덤한 값에 대해서 expected value 기대치가 얼마인지를 실제로 돌려보고 어느 게 더 빠른지 비교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N퀸스 프로블럼을 백트래킹으로 푸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게 풀었죠? 프라미싱 함수를 우리가 구현을 했는데 이 프라미싱 함수는 두 가지 조건 처음에 이제 아예 로우 조건은 행조건은 우리가 놓을 때 이렇게 그 저거 로우 별로 다른 로우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놓자 그래서 우리가 칼럼 아이라는 요 일차원 벨을 이용해서 칼럼 아이를 가 이제 아이 아이 번째 저거 로우에 제입은 이 칼럼 아이 값이 제이면 IJ에 놓겠다 이런 뜻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프라미싱 함수가 해야 될 일은 칼럼 조건과 열의 조건과 그 다음에 대각선 조건 다이아널 조건을 체크하면 되는데 칼럼 조건 체크하는 것은 간단했다. 칼럼 I와 이 모든 I에 대해서 기존에 이미 놔봤던 모든 I에 대해서 칼럼 I와 칼럼 K가 같으면 세로노을 K가 같으면 이게 칼럼 조건을 유비하는 거다. 그 다음에 다이아너글은 이 I 마이너스 K 했는 게 칼럼 I 마이너스 칼럼 K 했는 거에 절대치한 것 같으면 다이아너글을 유비한 거다. 이 두 가지 프라미싱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백트래킹을 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겠죠. 처음에 Yes와 No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는 보면 쭉 하면서 출력만 하는 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몇 개냐 몇 개의 경우가 수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과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과제를 할 때는 이 함수에서 이 I가 N 리프노드에서 그냥 단순히 출력하면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기서 카운트 뿔뿔을 해야 되겠죠. 그죠? 총 몇 개냐 근데 이 카운트 뿔뿔 해가지고 단순히 몇 개냐만 몇 개냐만 호출하면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면 이 N킨지 문제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수율로 다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 N이 주어지면 바로 그냥 프린트에프 하도록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몇 개냐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이 칼럼에 합의 7인 것은 이런 식으로 조금 꼬아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N킨지 문제를 풀어봤고 좀 지었다가 Sum of Subset 부분집합에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